안녕하세요. 하니야 아빠다. 이렇게 하니를 들고 갈게요. 룸만의 하니야. 하니야. 이게 뭐예요? 색칠 공개에요? 계란에다 색칠하는거죠? 뭐죠? 우진, 뼈, intent. 우진, 맥주, 함으로 와! '? 오immung? 와이다! 아우 잡혔네 띵동 아빤데요 들어가도 돼요? 네 멋진 집이 있네요 띵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